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들어 부산과 대구 지역의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7.28%와 6.44%로 같은 기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정부의 초고가 주택기준인 15억원을 웃도는 거래가 속출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 85제곱미터는 지난달에 16억원에 매매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로테캐슬스타 전용 85제곱미터는 지난 4월 16억 5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